천태종 서울 관문사가 백중을 맞아 지난 6월부터 49일간 선망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시작된 백중법회를 원만 회양했습니다. 관문사는 4층 옥불보전에서 천태종 총무원장이자 관문사 주지인 무원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이민년 백중천도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무원스님은 코로나 등 어려운 시간일수록 부처님 도량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아 마음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길 바란다고 설했습니다. 관문사는 지난 6월 25일 백중입제법회를 시작으로 지난달 3일 초제와 같은달 17일 중제 31일에 막제를 봉행했습니다.